인재가 최악 아니었어? 뭐야? 인재가 최악 아니었어? 넌 왜 안 봐? 야 이거 고데기 누구 거야? 김유진 거? 김유진 고데기 해? 미친년 존나? 그냥 고데기 왜 해? 여기 나온 거 지금 말하면 뒤진다 대답 안 해? 응 말하지 말아라 그럼 야 니네만의 벅 많은 애들 없냐? 아 뭐야 몰라 니네만 애들이 벅 많은 애들 제일 많은 애들 너는 존나 났는데 와... 니네만 존나 니네만 아직도 본방신기빠네? 와 존나 찐따 같다 와... 무슨 말 엔시티인데 어? 이거 존나 비싸 아 이거 훔치는 거 그런 거 아니고 빌리는 거야 아 이거 훔치는 거 그런 거 아니고 빌리는 거야 빌리는 거야 이거방 누굴 거야? 김은진 거? 아 이면 짤치 들고 다니네 아 이면 짤치 들고 다니네 하... 짤치... 흥미... 앗! 앗! 아싸 존나 비싼 립밤 득템 난 이런 거 모르지? 뭐야? 시험이었어? 언제부터? 아...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야 솔직히 나중에 취직해가지고 이런 거 밖에서 쓸 거 같아? 이런 거 하나도 안 써 요즘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그런 거 해야지 성공하지 이런 거 왜 하냐? 멍청하게 나는 이런 거 안 하고 인스타피도 존나 갚아가지고 유튜브 먼저 개설해서 나중에 존나 돈 잘 벌 거야 야 이런 거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멍청한 거야 요즘에 왜 하냐? 누구 거지? 김정방? 아따 오늘 준태 왔냐? 그 새끼 또 안 왔지? 어제 시내에서 존나 놀드만 야동 들어줄까? 야동 불러? 응 왜? 부끄러워해 그 새끼 또 안 왔지? 가사 아이템 자막 야동 들어줄까? 응 야동 불러? 너랑 기억 존나 좋다 나랑 반 바꿀래? 대답을 혓바구지하나 봐 너네 집 글씨표 어딨어? 아니 너네 방금 글씨표? 글씨 진짜 오만한 척이다 근데 니 어디 아파서 체육 안 갔는데? 그래? 니가 아플 줄도 알아? 오늘 점심 돈가스 나온다던데 응? 생선가스라고? 생선가스 싫어하는데 나 오늘 또 남기면은 이은진이 존나 매길 거잖아 그래 이게 과학 아니 이게 말이 돼? 아니 옛날이야 어? 옛날이야 막 급식 남기고 그러면 다 매기고 그랬지 지금 그러면 이거 신고해도 되는 거 아니야? 응? 오늘 생선가스 나오니까 너 생선 싫어해? 좋아해? 그러면 내 생선가스 니가 먹어주면 안 돼? 왜? 생선 좋아한다며 먹어줘 응? 대신에 내가 아마 다음주에 미트볼 나온다가 그러거든 미트볼 줄게 괜찮아? 에이 야 많이 먹어야 좋은 거지 어? 너 사물.. 뭐야 너 사물한 거 몇 번이야? 너 열쇠 어딨어? 내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없어? 이거 네 거지? 와 그 애 존나 못 끓인다 와 너 이런 거 보냐? 키스 중독증? 와 와 너 존나 씹덕이다 야 차라리 만화책을 봐 이런 걸 보냐 김유진 뒷땅 간 거다 아싸 김유진한테 일러야지 지니언 들까? 아 존나 좋네 야 근데 이 정도면 여기서 담배 펴도 될 거 같지 않아? 아 미안한데 내 라이터 잠깐만 가지고 있어주라 아 나 좀 있으면은 아 온단 말이야 아 나 검사한다고 아 제발 라이터 잠깐만 가지고 있어져 너 의심 안 하잖아 응? 한 번만 아 나 진짜 이번에 걸리면 나 진짜 학교 못 다녀 야 친구 도와줘야지 친구가 좋은 건데 고마워 고마워 그래 뭐냐 학교 끝나고 저 앞에서 나 돌려줘야해 응? 기다릴게 헉 누구야? 누구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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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 여기 온 거 말하면 기져 어 진짜로 아 다신다 근데 해보고 싶지 않아? 막 뽀뽀라던가 키스라던가 너 눈 감고 뜨라고 할 때까지 안 뜨면 내가 선물 줄게 안 돼 아 안 돼 아 아 감사합니다.